초심자가 사고를 친다. 내가 진짜 또라이다. 잠실 또라이 박준영 절로 절로 잠실 또라이 절로 초심이든 경력자든 내 보디에는 자비가 없다. 안산브리듬복싱 보디킬러 김종성 박수 2분 3라운드 경기 박수 한번 주십쇼 둘 다 오소독스 스타일의 브리듬복싱 편파벳 해설 나오나요? 안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 제가 세컨을 보면 안되는데 공정하고 저기 선수들 밀으십쇼 지금 잠실 또라이 생각보다 스탠스가 괜찮은데요? 7개월 실력답지 않게 넷브리듬을 보고 있는 송혁은 선 코치가 다르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거 굉장히 한파적인 맞습니다 오! 지금 근데 힘이 들어가 있네요 아 근데 지금 지금 탐색전인데 오! 지금 나쁘지 않아요? 와! 지금 라이트북 좋았구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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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아 지금 맞고 지금 너무 욕심부림 안되겠죠? 오! 가드를 아우 제가 이거 지시함 안됩니다 가드를 더 공부하게 해라고 이기해주고 싶은데 와 여러분들 저기 사람이 인파가 거의 백만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99만명으로 30초 싸인 아 1라운드 조금 정경기에 비해서 맨도복싱관자님 그렇게 가르치지는 관자님 아닌데 아 침착하게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거 1라운드 지금 2라운드 끝났습니다 2라운드 3라운드 3라운드 와! 지금 정실돌아이 선수 오! 뽀디 오! 김종국 선수 지금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아직 긴장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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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보디 샷 아 근데 유효탄 없었어요 유효탄 없었어요 유효탄 없었어요 지금 솔직히 경력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도 오! 오! 레프트 보디 레프트 보디 들어갔습니다 레프트 보디 레프트 보디 오! 보디킬러 보디킬러 레프트 보디 나오나요? 아 잠실 선수 또라이 선수 지금 눈빛 살아있어요 박상현 복싱클럽입니다 잠실 박상현 복싱클럽 안산 브리드 복싱과 박상현 복싱클럽 와! 지금 2라운드 들어서 김종성 선수에 유효탄가 꽂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박상현 선수 아 박상현 선수가 아니죠 또라이 선수 굉장히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아 지금 레프리는 송행원 선수가 봐주고 있습니다 레프리 도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장까지 입고와서 이용승과 아 지금 응원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아 지금 지금 시친건가요? 있어요 아 근데 정확하게 넣었는데 아 아 바로 네 네 네 아 근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거죠 네 힘을 비축하는것이 어 그렇지 아 지금도 위빙으로 가볍게 피했거든요 어디까지 가야지 오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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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킬러 아 지금 2라운드 박수 한번 주십쇼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십쇼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십쇼 계속 박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네 네 아 지금도 연타가 나쁘지 않거든요 아 아 지금도 뒷손 훅 확실히 꽂히는거는 주먹이 매서우네요 아 근데 가두도 탄탄하고 한 대씩만 꽂아 오 지금 보디샵 들어갔습니다 하나 살짝 들어갔어요 근데 라이트로 들어가다보니까 머리 숙이지 말라고 두 번 주의받았어요 다음번에는 벌점이 됩니다 아 라이트 스테이트 당연한 드레이닝 준비해보고 보디 동력에 비해 굉장히 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드레이닝을 하고 나온것 같아요 눈빛도 아직 살아있고 제가 사실 2주전 스파링을 봤거든요 아 예 물론 스파링 행대가 이난번에는 아 눈은 엄맞아 근데 지금은 훌륭합니다 선수로서 와 어 위험해요 지금 위험했어요 눈이 살짝 벌렸습니다 예 아 위험했어요 아니 아래 아 어 어 어 어 이거 위험한데요 아 지금 우리 선수들 우리 선수들 4경제 준비 어 오케이 아 지금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을 불사릅니다 선수들 자 지금 마지막입니다 자 보디 아 보디킬러 보디를 처음에 넣었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계속해서 랩트 라이트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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